여섯 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네! 어? 스톱, 올 스톱! 자, 여러분들 꾹 올려주십시오. 왜 그래? 다 올려주세요. 누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누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박수! 뭐야? 뭐야, 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드디어! 이거 생일이에요? 아니, 뭐 아니야. 우리 한혜 씨가. 왜? 우리 꼬리칸에서. 아니, 나 그냥 의견 내려고 하고 나 이 정도는 아니야. 아이, 해봐. 얘기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너 막 됐네, 100%겠네. 오, 힌트도 보기 전에. 힌트도, 힌트도 보기 전에. 힌트도 볼 필요가 없어요. 5분. 얼마나 생일이야. 어딥니까? 한해봤어. 5분. 보여줘. 아니, 저는 이제 넘치는 자기애잖아요. 그렇지. 좋았어. 그게 이제 맞으려면은. 따로! 그게 이제 맞으려면은. 따로! 여기가 이제 뛰어날. 오. 뛰어날. 오. 뛰어날. 수고 없어. 아유. 일리 있어. 잘한다. 와 놨는다.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 아유. 뛰어날. 괜찮아요?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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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형 박수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다들 멤버들. 뛰어날이면 태어날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오. 한해, 괜찮은데요? 아, 근데 아직까지 키, 저는 키에 확인을 좀 들어야 안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려면 아이브 친구들한테 힌트 뭐 쓰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네. 너희들은 조용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시간 가지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두 뭐. 키가 뭐 스케줄이 꽉 차 있네요. 예예.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갑니다. 아이브 친구들한테 힌트 뭐 쓰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뭐, 뭐가 좋은 거지? 두 글자. 한 글자라는 거 좋죠. 아, 그러네요. 자꾸 시켜요, 옆에서. 동생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 그랬어요? 그럼 저쪽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아, 부담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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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쪽이었는데. 자, 자, 원하는 거. 한 글자. 저도 한 글자 태어날 수. 좋습니다. 한 글자. 아, 좋습니다. 한 글자. 단합이 되게 잘 되네. 너희들은 조용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시간 가지고. 신동이 엽. 좋습니다. 한 글자.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키의 타임이 돌아 돌아 왔습니다. 키.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가 됐든 이거 한 글자 지금. 그리고 이것도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라고 해놓고 수라고 불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진 씨의 의견이 이게 의의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게 뭔데? 정말 잘했어. 수렁이야, 수렁. 아우, 결과만 얘기해, 결과만. 아, 수렁. 천재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분양이 뭐네. 태어날 대신에 빼어날 뛰어날이면 오답수가 한 개가 나오겠죠? 다른 거 다 맞혔으니까. 근데 의이랑 같이 틀렸다. 이게 오답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네. 빼랑 의가 틀린 거니까. 그렇지. 수까지 틀리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유추가 되면 유진 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아, 오답수만 보도록. 만약 빼어날만 확인하면 우리가 엔지 의지는 완전 그냥 걸어야 돼. 그래서 오답수를? 저는 오답수 추천합니다. 아, 추천한다.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아이보의 친구들에게 맞추고. 한혜 씨는 키 설명 듣고 뭔 말인지 몰라서 밖에서 찬바람 쐬고 싶대요. 어지럽구나. 이럴 때는 막내 파워로 가야 돼. 막내 파워. 이서! 딱 결정! 오답수를 보는 게 뭔가 현명할 것 같아요. 아, 잠원초등학교. 대단합니다. 키 오답수 몇 개 예상해요? 저는 두 개 예상합니다. 두 개 예상. 야, 그러면 두 개 나오면 축제네요. 그럼요. 오답수! 오답수! 보여주세요. 두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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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두 개입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난 징그러워, 이제. 내 통자가 있어. 오답수 두 개. 두 개이면 어디 어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의인지 엔지. 아, 자. 2차. 듣자, 쓰자, 먹자, 의자. 킹인 엔지 엣소고. 바닷속을 따라 일본으로 가자. 느낌이 달라, 기분이 좋아. 작은 날개로 하늘 위를 깨어. 내가 제일 최고 일이 알거래요. 노력은 정리하지 않아. 자, 지금이에요. 남극 펭귄 빼어날 수.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틸. 빼어. 빼어다. 아, 빼어구나? 빼어날 수가 없대, 또. 아, 반복이에요? 네. 네 번째 줄은요? 에로 썼을 때 틀렸으니까 의지.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가야지. 의? 이건 뭐 오답 수가 계산이기 때문에. 김동연 씨 의견 있습니까? 찾아야지,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야지. 다 찾았는데?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다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매질을 해, 매질을 하자. 다행이네. 말려주세요. 근데 레이 양이 가장 크게 웃었어요. 그럼 됐죠? 이게, 이게 틀린 걸 줄 몰랐던 거지. 그 전 얘기를 집중 안 해서 그런가. 키가 바꿔 있잖아. 케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케미? 네. 케미. 키 출발합니다. 키 출발합니다. 나는 펭귄, 황제 펭귄. 자, 갑니다. 이대로 적었습니다. 이대로 적었습니다. 과연 2차 만에 성공을 하게 될지. 불러주세요. 남극 펭에 빼어날 수.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딱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완벽하다. 완벽해. 이거 틀리면 못 먹어. 결과는. 보여주세요. 자, 결과 나옵니다. 자, 오답수 두 개를 수정을 했거든요. 빠져들어갈지. 결과. 자, 결과는 make-쪽. 짧습니다. 3차, ящик. 5차원. 6차원. 5차원. 2차원. 5차원. 6차원.